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 원비어군의 부모가 원비어에 대해 몰랐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군의 부모가 발표한 성명은 보면 김 위원장과 그의 악란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북한의 잔인성과 비인간적 행위가 어떤 변명이나 칭찬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원비어 사건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을 믿겠다라고 밝히자 사망한 원비어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처럼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비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과 같은 폭력배들의 말을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